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가수는 아주 똑똑한 장법의 개성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. 김서연씨의 무대에 만나보시죠. 그대와 둘이라면 인생살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나는 행복합니다. 사랑하는 그대와 둘이라면 두려울 것 하나 없어요. 두려웠어도 좋아요 힘들어도 좋아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랑 그런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사람 바로 당신입니다. 인생살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나는 행복합니다. 사랑하는 그대와 둘이라면 사랑하는 그대와 둘이라면 두려울 것 하나 없어요 돌아왔어도 돌아온 것도 돌아왔어도 좋아요 돌아왔어도 좋아요 손이 힘들어도 좋아요 돌아왔어도 좋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돈 없어도 좋아요 힘들어도 좋아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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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